어어... 나 머리 잘라야 되는데 참 머리 왜 이렇게 빨리 길어 나 옛날부터 머리가 너무 빨리 길어 왜 그러지 그래 눈 이렇게 하고 Circa 자세히 보고 있잖아 오오오오 길어졌다. 나오는 게 보여. 야한 생각 멈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와 신입 남편 같아. 야한 생각을 어떻게 멈추는데요? 야 너 왜 삐졌어? 너 예나가 뭐라 했어? 어? 왜 그래? 괜찮아. 응. 예나 좀 원래 장난이 심한 애들이야. 야야 내 디디 쬐일 시간이야. 갔어 오데킹지 오데킹지. 괜찮아 괜찮아 왜 그래. 제가 먼저 실을 걸었다고. 누구 있냐고요? 아니 의자한테 한 건데요? 밥 먹이다가 밥 존나 떨궈가지고 좀 더러워 보이는데 다 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6일 됐는데요. 태어나자마자 한국말을 알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러 나왔답니다. 반갑습니다. 옥쿡은 이제 왜 안 하냐고요? 옥쿡은 더 하면은 성인병 올 거 같아가지고 옥쿡님 성인병 있대? 아니 X가 올 거 같다고요. 벽에 조끼 붙어있다고요? 오늘은 진짜 이브 있나요? 피곤하시겠죠? 어디? 구란대용? 그리고 이제 저번주에 정훈이 왔었을 때 24만에서 30만원 정도 하는 조니워커 블루라벨 제가 또 완빵은 안 치고 반빵 쳤습니다. 생색한 남자. 저는 X남자 저 지하남자예요. 까부지 마세요. 왕석현 개 오랜만이다. 개 귀여운데. 지금 거의 성인 아니에요? 지금 거의 고등학생 성인 정도 됐을걸? 그 뭐야 7번방의 선물 예승이 콩 먹어 저기도 뭐 국가대표 운동선수 됐던데? 그건 딴 사람이야? 7번방 나왔던 사람은 아이돌 한다고요? 예? 예승이는 아이돌이 됐어? 영화 감기의 아역이 상혁 선수가 됐다고? 아 씨 몰라. 잘 살고 있겠지 들. 오대킹지. 오킹돼지. 오대병지민. 돼지야? 쟤? 응? 쟤? 이.. 내가 요즘 이거 많이 먹었잖아 방송에서. 몬스터. 우리 직원분들이 먹으려고 박스로 사놔서 이렇게 쟁여놓거든요? 냉장고에 많아서 먹었단 말이야? 나는 이거 그 제로 슈거인 줄 알고 먹었는데 울트라네? 슈거가 안 들어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울트라.. 오히려 더 들어있는 거였나? 응. 민증 3일 전에 받았는데 지갑 잃어버렸어? 태어나서 처음 지갑 잃어버렸다? 뭐든지 처음 잃어버리는 게 짜릿하긴 해. 나도 해외에서 여권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여권 잃어버렸던 시간 전후 3시간도 기억이 안 나. 지금 연적 준비 중인데 약간 외상으로 스트레스 속으로. 짜릿이 감정급 아니냐고 그건 어우 죽을 뻔했어요 그때요. 너무 짜릿해가지고 경남 내일모레 군대 가는데 한마디만 해줘. 가! 조심히! 난 갔다 왔지. 정훈아 그럼 내일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집으로 와. 몇 시까지 가면 돼요? 10시?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짤방하고. 정훈아 아니지. 일찍 켜서 시간은 계속 똑같이 해야지. 원래는 6시부터 10시까지 했었으면 내일은 이제 4시부터 8시까지 하면 되지. 저는 내일 짤방합니다. 불참여 3명 아 미미미누 김찬혁 덱스. 우리가 여기다 불참을 하면은 불참 사유를 공지 댓글에다가 쓰는 걸로 했거든. 그러니까 덱스가 이제 그것 때문에 못 나온다. 사유를 쓰니까 그 밑에 원식이가 덱스 내 동생 12호에서 18호로 강등. 그러니까 미미미누가 촬영 시간이랑 겹쳐서 유유유 하니까 조다현이 미누 내 동생 112호에서 218호로 강등. 야 112호면 애초에 존나 낮았잖아. 앞에 동생이 110명이나 있잖아. 아파트 안에 개하가 있어? 근데 아파트 안에 개하 있는 거는 요즘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앵간 있을걸? 막 더샵. 힐스테이트 이런 데는 앵간하면 거의 있어요. 신축인데 그 아파트들 그 브랜드 중에서도 조금 상위 브랜드들 있잖아. 좀 좋은 브랜드들. 앵간한 거 이름 다 갖다 붙이는 거 있잖아. 막 더 울티메이트 뭐 익스페디엄 무슨 뭐 거시기 뭐 퍼스트 힐 뭐 어쩌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더 퍼스트 뭐 샵 아파트 뭔지 알지? 조금 들어가서 언덕에 언덕 위에 있으면은 더 힐 뭐 어쩌고 저쩌고 더 포세이돈 더 에듀더리 뭐 물에 잠겼냐 아파트 반짝반짝한 거 보니 이상한 건가요? 아 토미님 나 진짜 뭐라 하는 거 아님 이상한 거냐고 여쭤본 거 너무 고마운데 이거 진짜 안 보인? 아니 나 진짜 궁금해. 아니 나 진짜 시비 거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순수한 호기심. 진짜 아니 아니야. 꼽주는 게 아니고 진짜 제목만 보고 들어와서 못 봤네요. 지송. 아니야. 내가 지송할 일이 아니라니까 아 제목만 보고 들어와갖고 여기가 바로 집인가 보다 하면서 바로 딱 써버린 거구나. 꼽주는 게 아니라니까 꼽주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좀 작나? 여기다 좀 크게 해놓을 거야. 이렇게? 이건 이건 꼽춘 거야. 이건 꼽춘 건데 방금 전까지는 진짜 아니야. 근데 나 진짜 그냥 물어본 거야. 진짜 그냥 순수하게 궁금했어. 진짜 나 믿어줘. 진짜로. 너 향수 뿌렸니? 네. 나 향수 별로 안 좋았다 했잖아. 아 그래요? 나 향수 맛 냄새 맡은 거 어지럽다 했잖아. 아 그래요? 너 오늘 다른 집 됐어. 아니 저 여태까지 향수 뿌리고 만났는데 형한테? 형이랑? 다른 집 됐어. 저 형이랑 만나려고 대표님이랑 쏘맥 10잔 연속 마시면 보내준다 해가지고. 나야 대표님이야. 딱 얘기. 그래서 온 거죠. 10잔 마시고 온 거죠. 그 사람 먼저 만났잖아. 아 그래요? 요번에 그거 하시던데요? 요번에 그거 하시던데요? 리세라피? 아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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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이거 아파. 남찍 형이 치는 거인거니. 분다 74. 오케이. 저기 저기 형만 뭐 한 거야? 여기 이거 방수하는 거야. 방수? 방수? 이게 카메라야? 네. 이게 카메라야? 네. 카메라야. 이게 카메라라고? 지금 몇 천명 보고 계실 거거든요. 한 번 인사 한 번. 한 번 인사 한 번. 한 번 인사 한 번. 저기 뭐야. 나 어렸을 적에. 나 옛날에 40살 쪽에. 갑자기 대한민국에 이끌어갔다고. 옛날에 머리 그따위라고 다 잘라버렸어. 나 옛날에 그냥 다 해가지고 말이야. 전쟁 직구에 말이야. 대한민국이 이거.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다고. 아 그래요? 그때 이 원조를 왔어. 필리핀이랑 이름. 어 맞아요 맞아요. 남아시아에서. 어? 우리 세대가 쫙 울려나왔고 아저씨 나가. 큰 젊은 양반 저 세대가. 요즘 호의호시켜가지고. 요즘. 이게. 일을 그냥. 저 나가서 그냥. 어? 몸 쓰는 일하고 해야지. 이거 뭐. 카메라라고. 째깔한 거 갖다 놓고. 뭐 하는데 이게. 아 좋죠. 너무 감사하죠 사실. 저건 압정이에요. 압정이기 때문에. 압정. 압정이에요. 압정. 압정이에요. 아플 정도로 뭐 재밌다. 아플 정도로 뭐. 아플 정도로 뭐. 어 나도 오늘 좀 슬픈 일이 있는데. 네. 얘네한테. 나도 똑같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하시지. 축회사 잘했다고. 잘 될 거라고 한마디만 해줘. 퇴사 축하해. 어. 더 좋은 데 가려고 퇴사하였구나. 잘 될 거야 당연히.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춤을 해줄게. 어. 잘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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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다시는. 공개연애 안 할라 그랬는데. 그렇게 됐네요. 항상 인간은. 같은 실수로 반복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귄지 한 32일 정도 됐습니다 맞아요 이 정도면 공개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는 거고 어우 어색해 여기가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잡아둘 잡았어요 잡았어요 하나 둘 셋 그 말은 아아 와아! 아니, 이거 놔 놔! 아, 형이 먼저 놔요! 아, 먼저 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 잠깐만! 형이 먼저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잡았어! 잡았어! 아, 너... 아니, 촬영하고 왔어요! 아 촬영하고 왔어요! 아 이거 맨날 입어? 아 촬영하고 왔어요! 원래..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원래 입는거야? 아 잘때도 입어요! 잘때도 입어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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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왜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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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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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머니에서 매직도 꺼내보시지? 그래? 아 나 진짜.. 아.. 보실까? 아니 잠깐만 너도 혹시 안해.. 앞치마 입었냐? 아니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혹시 몰라서 갖고 오긴 했어요 아하하하 입을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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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닦먹나요? 아니 아니 바로 갈아입으면 될 것 같은데 바로 갈아입으면 될 것 같은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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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